진짜 축구 선수 와 완이! 안녕하세요. FC맨의 주장을 맡고 있는 연기자 이완입니다. 주장 맡고 있어? 그럼 니네 있는 팀이야? 네네네 저 있는 팀 아니 그러면 그 팀에 수속되어 있는 멤버가 누구두고 있습니까? 여기 두준이랑 기관아 그리고 지석이 형님 그리고 또 매주 월요일날 볼 찬다는 그러면 일단 우리 팀원들에게 들어보면 알겠는데 어느 정도 실력입니까?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연예인 중에 연예계의 메시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씬의 의식 실력이 메시다 그럼 두준씨가 뭘 되나? 연예계에서 가장 잘하지 않을까? 연예계에서 가장 흔들줄며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정말 예 이완씨에 대한 입단식을 저희들이 성대하게 맞춰봤습니다 성대하게? 그럼 이제 이완에 대한 개인 질문 하나씩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을 이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? 네 그래요 누나 뭐예요 지금? 누나 어디 있습니까 지금? 당장 이 순간? 지금 이 순간? 지금 이 순간? 중국에서 드라마 촬영을 아 중국? 네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? 누나라고 부르죠 네? 누나 아니 그게 아니라 누나의 그분을 뭐라고 부르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 같은데? 이렇게 쳐야 돼 정말 예쁘게 아 안 봤어요? 보긴 봤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고 거짓말 지금 아직 좀 약간 어색한 사이라서 아 지훈 씨? 이환 씨?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레인 씨. 레인 씨는 뭐예요? 레인 씨. 지훈 씨. 그쪽에서 이어가서 이렇게.